이형은 선수의 서비스와 함께 첫 게임 출발 네트 맞고 넘어갔지만 다시한번 이형은 서비스 위에서 빠르게 지금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은순의 공격 정은순 아 좋아 다시 서비스권 돌아왔습니다 이형은 어렵게 맞 깎아봤습니다 그러다 탑스피 정은순의 서비스입니다 이형은 막아냈고요 아 좋아요 정은순의 서비스권 등볼 마무리 이형은 정은순이 정은순이 자리 잡습니다 이형은 선수는 버티고 있는데요 네트 맞았고 걸렸습니다 서비스 긴 서브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공격을 이어가는데요 이형은이 이형은 정은순의 서비스 점점 옳으 이형은 정은순을 맞춰주다가 코스 틀어봤습니다. 다시 정은순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영은 따라가고 정은순이 몰아붙입니다. 정은순입니다. 서비스 정은순 다시 한번 맞춰주고 있는 정은순 백헨드로 일바랍니다. 강한 서브 출발 코스 틀었습니다. 정은순이 득점했습 정은순 첫번째 게임도 패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렇죠. 두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두번째 게임부터 랠리로 맞게 되었고요. 정은순의 서비스 몸쪽으로 팍짝 붙입니다. 정은순 다시 길게 왔어야 이영은 선수가 치는데요. 짧게 오기 때문에 저런 공을 자꾸 놓치거든요. 긴 서브 출발했고 정은순이 연승왕이 현재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 구질의 변화와 또 이런 부분들을 본인도 적응을 해야되 서비스 이영은 이번엔 정은순 점심으로 정은순 자세히 정은순 슬쩍 받아냈고 공격중 서비스 이영은 계속 깎아줍니다 아 좋아요 그렇죠 정은순의 3돌 준비합니다 정은순 이영은이 막는 과정 예 이영은 백핸드 있습니다 이영은 송 떴어요 찬스 볼 정은순의 서브 다시 한번 백팩 넷척 올렸습니다 이영은의 서브 이영은이 막아냈고 정은수는 공격 이어갑니다 코스 변화 갈라넣는 데요 이영은의 정은수 서비스 게임 포인트 이영은입니다 메체만 끌어갑니다 2대1 승리로 종료 5번 단식 매치를 끌어가기 위한 3번째 게임 시작되었습니다 이영은의 서브 많이 떴는데요 계속 받아내고 있는 정은수 이영은 한 차례 더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백핸드로 맞붙은 두 선수인데요 이영은의 서브 이영은의 서브 선제를 주지 않기 위한 싸움 먼저 공격에 나섭니다 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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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점 앞서 있는 정은순의 서브. 오오예. 회전을 걸어 봅니다. 야. 정은순의 미시브. 자 정은순의 서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백핸드로 주고받습니다. 코스를 갈라봤지만 정은순 받아 냅니다. 따라갔어요. 정은순 벌립니다 서비스입니다 정은순 따라갔는데 넘기지 못 나갔어요 서비스 이영은 정은순의 공격이 창이 미국 feeling 자막 takes Sixthrough 써니 성도śnie 눈 평화에 서ภizada